공사 이틀 남았는데 이 영감 덩이가 버티고 나가지 않네 최씨 그니까 다혈질이에요 어딜 가는겨? 무조건 여기서 도망가요 여기도 살만해요 저 산 넘어가도 여기 도로 같은 거 없어요 나 데리고 나가줄 수 있어요? 여기요 오빠 찾았어 너네 뭐냐? 아무도 없어요 소희애는 오빠지요? 다들 미친 거야?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진짜 뭐든 잘한다고 했잖아요 4 으악! 이 씨 차라리 죽고 싶지 으아아아아아악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좀 나가게 해달란 말이야!